이런모임이다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일까? 뭐지? 기억이 안나? 아여기여기 여기 블루앞에 하나 여기여기 여기 미드하나 지금 대회에 NCS보면 매판 저렇게 서있어 보고바로 빼면 되니까 그렇게 서있어 우리 상대레드 시작할거야 라인사업은 하는거죠? 네 하는거 이쪽이야 안보인다 아무도 가만히 있긴 쓰네 어 문도 오빠 던져야될거같은데 여기보고 내가 여기볼게 내려오자 카라운 던져봐 없나? 어 케이 자기입고 비하단 와드 박으려고 그러는건가? 와드 박으려고 그러는건가? 집 보내면 집 보내면 중나이드 팔찜까지 서있어? 죽일거같은데 잡았네 르블랑 킬먹었으니깐 직스 뭐지? 오 직스 노프에요? 이그나이트도 없이 아니 그렇게 망했다고 합니다 이즈만 바래 아니 근데 그와중에 피했어 롤루가 역시 젤린저원들 설계사 노페인줄 바로 여기할게요 이쪽 길로 우리 막 롤첸스에서 스크드 잡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전설의 팀이 되는거야? 스폰 다 넣어주려고 지랄하겠지? 스크드 잡으면 우리 동물을 많이 마시지 말자 어 알아서 알아서 모든 팀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맞어 맞어 결국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지 막 예를들어 엘리언웨어 이런데 아무도 모르잖아 반응이 없잖아 엘리언웨어 그래? 엘리언웨어 해체됐을걸? 엘리언웨어 지금 페라하고 노바하고 다 탈퇴했어 페라 카직스 장기 나냐? 페라 카직스 장기 나냐? 응 카직스 에이 잘 못쳤네 야 나 작은거 처리 못했다 아니 왜 작은걸로 작은거 처리 못해 이거 큰거도 보고 보고 피들이 처리해주겠지 피들 이제 지나가네 피들 이제 지나가네 디드 노플이라 그랬지 바텀을 가져야겠다 바텀가면 딸수 있을거 같은데 이거 문도 카직스가 딜이 셀거 같은데 둘다 레드까지 있어가지고 될걸 딴거 정리하고 갈게요 내가 알아서 알지 케넨 스펠 아까 안썼죠 케넨 스펠 안쓴 피를 났네 와드 어디야? 바텀 와드웨어 지금 아직 안박았어 알리.. 어 여기다 가가가 알리큐 빼마 빨리 가자 바로가 바로가 알리큐만 빼면 돼 형 빼빼다 아이씨 들어가자 잡은 듯 아이씨 레드만 검댐 적을 처치했습니다 얘까지 타네 아주 타벨 이런거 완전히 풀려 니가 라인 같이 빌리고 가자 알리 노플에 노탈진에 케넨 스펠 탑 다이브 치러 갈게 피들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안될거 같아요 오케이 딴 데 계속 받으세요 스피도 이제 빠지는건가 어차피 지금 바텀 털어서 정글 한 세트 먹고 올라오는걸요 어차피 미드는 뭐 알아서 이기네 뭔가 하시고 싶은 말이 있는거 같은데 누구한테요? 주의받으셨다는데 룰루님 시끄럽다고 집에서 아 좋다 좋아 탑와드 어디야 형 안했어요 피들이 하지않은거 아니면 캣은 계속 있었어요 피들 미드 탑쪽 올라온다 형이 견제해봐요 견제해봐 탑다이브 치리 와드 박았다 탱크에 지금 딱 좋을 듯 이거 피를 자르자 이거 피를 자르자 오케이 예크가 없어 틀로 걸었어 오케이 플래시 노 플래시 넘어간다 어 잡았어? 잡았나 피를 노 플래시 여기까지 됐고 오케이 됐다 아니 쭉 푸시해봐 룰루형 먼저 억울해봐 안되나? 빼네 그냥 밀자 이거 나를 봐서 그래 오케이 오케이 밀고 나 바탐 받아봐 푸시 푸시 빨리 깨져 그냥 몸매고 끝까지 깨요 우리 밀어라 나갔다요 나갔다요 형 그거 한 라인만 버텨봐 한 라인만 어떻게든 버텨봐 어떻게 못 버텨? 깨져? 깨져 깨져 맨 처음에 텔퍼가 안 떠가지고 아 오케이 텔퍼 아꼈는데 괜히 아꼈다 갈라이나 버텨봐 개이득인데 괜찮아 똑같이 믿었으니까 바꾸면 되자 이제 라인 아 나 자꾸 헷갈렸구나 헤드형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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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님이랑 헷갈렸어 내가 미드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가자 그치 자꾸 탑하는거 봤더니 자연스럽게 형이 탑이라 생각했네 아 그치 라인 싸우면 성공적이네 타워 빨리 밀는거 빼고는 이거 플래시 돌았겠지 지금? 응 돌았어 아, 습관에? 룰루니 플레이 한 갱이 열악한가 보다. 마우스가 시끄럽다고? 누가 마우스가 시끄럽대요? 부모님이 그러겠죠? 아,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있을 거에요. 아아... 헐, 병원에서? 헐, 이분은... 연습 의지가... 부상톤이지. 아냐, 그게 부상톤이야. 아픈 게 아니야, 저거. 아파서 입원한 게 아니야. 야, 그래도 양아... 미르를, 미르를 위해서 입원했어, 미르를 위해서. 무슨 일인지 알지? 응? 미르를 위해서 입원하던 미르를. 아름다운 미르를. 으음... 여기 키들. 블루젠. 고만, 고만, 고만. 오케이, 오케이. 블루젠. 아휴, 잘못됐네. 아휴, 잘못됐네. 블루가 여자냐고요? 아니에요, 꽃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나이스. 굿, 굿. 굿, 굿. 직스궁, 직스궁, 직스궁. 직스궁, 직스궁. 직스, 직스 먹으러 가자. 아, 불안해. 알았어. 룰루한다고 무조건 코스가 아닌 게 아닙니다. 룰루하는 코추들도 많아요. 룰루하는 챌린저 코추예요. 룰루하는 챌린저 코추예요.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어우, 시컴했네. 1렙 이거 퀴즈나 해도 되나, 이거? 퀴즈나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퀴즈나 하는 것보단 그냥 2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무조건 퀴즈나. 나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한다, 진짜. 야, 얘네들. 이쪽 길로. 아, 아니네. 이 타이밍 이제 퀴즈 타이밍이야. 바텀 쉬운데. 야, 매니저님들이 방 관리 잘하시네. 비둘기가 많거든. 변종 비둘기. 요즘 비둘기 잘 없어. 아, 그래? 응. 그치, 유행이구나. 뭔 소리임? 어그로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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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웨이키지, 어그로. 옛날에 그거 많았는데, 알리스타 한 다음에. 알리스타 자비. 알리스타는 이제 유행이 지났어요. 붕, 방. 1게임이 28호하고. 1게임이 아직도 좀 핫합니다. 아, 아직도 핫합니다. 흐흫. 흐흫. 날쌔. 와, 어류겐 쩐다. 피드리스가 못 들어갈 것 같아. 이거 형이 공포맞아주면 들어갈게. 이거, 이거 궁날라와야, 궁날라와야. 궁조심. 오케이, 오케이. 오, 못 뺐어. 얘도 왜 져야지. 바로 드래곤 갈까, 이거? 가도 될 것 같아. 카딕스니까. 이거 끊어볼래, 한 번? 오케이, 나. 근데 점프가 15초. 이따가자, 이따가자. 정국아, 바텀 부시할게요, 그냥. 잡았다. 잡았, 네에에에에에. 어우, 너무 아프다, 야. 점프는 필요 없어, 쏘라하고. 플리스 없어. 나 이그나이트도 일부러 안쌌는데. 괜찮아, 이그나이트 안쌌면 이따 그렇게 다운될지. 플래시하고 다 빠졌네. 잘했어. 쟤들, 아무도 안 보인데? 노프인가? 바텀 애들 죽었어요 금방 한 명만 죽었구나 탑은 라인 그냥 서있었는데 뭐야 여기 쌍버프가 재생됐어 아 둘로만 재생됐구나 오케이 틀림이야 이영 얘 5렙임 안졸아도 돼 물어볼까요 오픈인지 물어봤는데 이도 없으면 물음표 했는데 아무거나 이거 먹자 가자 헐 저기 챌린저 고추님 이거 같이 드시죠 상 너무 남사스럽다 그래도 방송인데 아 오케오케 다른 방송에서도 다 하시는 말씀이신 그렇긴 하죠 뭐 뭐 지상파 방송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킬건 지킬 지킬건 지킬 아 말이 꼬인다봐 갑니다 나이스 아휴 특포 나왔다 이거 카있스템이 존나 재밌는 것 같아요 딱 뛰어가고 퀴 탁 척 보고 딱 나오니까 저는 벙어리를 시킬 수 없어요 왜냐 제가 스카이프 방장이기 때문이죠 4킬 서포지 잘한다고? 미치형 뭐랬길래 막 와 님 근데 방송하셔야겠다 채팅을 나보다 더 잘 보시네 아 그 저 그거에요 그 뭐냐 뭐였지 뭐야 그 창모드 그 옛날에 방송 했었어요 옛날에 한 백명 나이스요 채팅을 나보다 더 잘 보셔 이제 방송 안함 옛날에 했었어 그랬구나 아 리블랑크 트롤 나이스 나 공포 풀린다 가보자 뭐야 날라가다 끊겼어 아이 문도 괜히 했다 진짜 재미없다 나 혼자 이러고 있어 연습한다 생각해요 너구만 가야지 재밌지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길달치 이러 가야지 나도 가지 어어 풍도 못 써도 끝나겠다 아 나이스 저 그냥 오후에 해가지고 새벽까지 아 난비할 시간 없어 어떤 분은 벙어리를 먹으라고 감사하다고 하는 이상하신 분이야 마조이스트라고 맞으면은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아니 그냥 왜왜 나보고 아 왜 왜 가 어차피 내일 태어나 리폰념 오케이 주무셔야 되는데 아 근데 솔직히 병원에서 이렇게 게임하는 것도 문제있지 자 병원에서 지금 시간이면 새벽이니까 지금 다 잘한 시간이야 응 어디 가서 하는 거 아니면은 좀 그런 듯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 어차피 내일 태어난다 아니야? 어 그럼 오늘 쫑이야 아니면 뭐 더 구해서 할까? 나 새벽 계속 할 건데 새벽에 일단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서포터는 근데 잘한 사람 많아 트레인저 트레인저 많이 아서 그게 아니고 이거 간 보씨이 그냥 완전 잘한 사람들인데 그렇네 그렇긴 하네 그냥 어차피 내일 태어나니까 내일 네 산업계에서 낫지 뭐 그러자 연습이 이게 세 명이잖아 그냥 솔랭 듀오잖아 그렇지 3미드 정도 뭐야 헤드형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뭐 꼭 막아요. 오픈이어 이러면 존나 막아. 힐 달고 있으면 막 달려와. 히히히히히히히히 궁 날라올 것 같은데? 아 제발 젠장 쟤네 났어. 비둘기 왔다. 구구구구구구구 아 살려줘. 아핳 살려 어 저기 뭐야. 아 미드 오픈 좀 아 진짜 비둘기 비둘기 왔어요? 제 아이디가 비둘기에요. 아 케넨 아이디. 잠자는 비둘기. 혹시 저 비둘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둘기 이거 가도 될 것 같은데? 어 안되겠다. 펜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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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케이틀 노플 케이틀 노플 애들 다 잠수중이어가지고 특별히 다 있어. 나랑 듀오 할 사람 메딘기 줘요 난 하는 사람 아까found 맞아서 그분이랑 하러 갈듯 오케이 그러면 헤드영 나랑 하죠. 아 가로가پ 제 생을먹어 오오오오오오래도 Power 낙 맞아저지 않습니다. 나두요 ㄴ까 왜 막지 김치십옥 가는 즐겁고 돈 쳐놓고서 눈치우시고 있던데 우와아 안돼 문도 잘가요 타나요? 할거같은데 문도하면서 희열을 느낄 때 저러면서 탈 때 피들이 딱 피들공이 딱 아 이거 소봐 도륙을 내불라 고기로 그냥 왜 막지 이거를? 끝난게임인데? 애초에 그런거 할 때 똑바로 하던가 아 저게 안죽어? 미쳤네 탓 밀어야겠다 아 이걸 왜 막지? 20분 떠나칠려고 그러나? 탑은 원래 고독하고 CS 우와 피드스틱 템바 고로 반지 장사야? 이거 미쳐나간거 같네 아닌가? 어? 오케이 어? 얘 왔다 가자 피드공 잘가요 희전 아씨 아 개싹푸들 는 희망 나 간다 나 간다 말도 안돼 달려간다 달려간다 치기고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20분 되겠네. 아! 조넨 10분. 형 불로 먹고 다 죽여. 리시 해주게. 난 바텀 미드 할지. 에어 형 들어 할거에요? 아니면 더 징거 하고. 내가 알아서 하지. 난 내일 할래. 그래요. 아니야. 그냥 2티어만. 이거 한티어만 생각해보고 갈까? 일단 한판만 해보대. 어 이거 티문을 좀 체크해보죠. 오늘. 저번에 한판 징것도 티문. 아 그거 티문아니에요. 지금. 사이언한테 그냥. 도륙을 그냥. 아. 아 피봐.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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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공말라오. 맞아줘. 맞아줘. 죽는줄. 뭐야. 뭐야. 내가 집 가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아파. 더 죽었고. 아. 안 죽냐. 승리하겠다. 잠깐만. 잠깐만. 지영. 지영. 죽어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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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줘. 게임. 끝내줘. 게임. 끝내줘. 어. 더 죽을 뻔했네. 결국 20분 찍었네. 그러게요. 아이. 기자식들. 더러운 놈들. 구멍이 자주 놀러 갈게요. 네.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네. 수고수고수고. 후열. 이응. 신춘하다 드려야겠다. 에플. 아 뭐야. 형 할거야? 어. 한판 하대. 오케이. 이판 이기면 쭉 하는거지. 라송 한번 더 듣자. 흠. 아. 오늘 팀랭은. 네. 이렇게 끝난 것 같네요. 잠깐만요.